게바에 가보자 게바 게바 사울하고 연하단이 있었던 게바에 한번 가보자 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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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바에 한번 가보자 게바에 한번 가보자 게밀 게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갔다 왔던데 미그마스라는 곳이 있잖아 여기로 가면 안되고 여기로 가면 안되고 좀 더 가야돼 게밀 게밀 게밀하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랑할라고 여기로 가면은 위로살렘 게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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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배 게밀 뱀뱀뱀이 게밀 나락마을은 눈우 pela 푸시 자아바라고 있습니다. 자아바라고 있습니다. 들어온 곳은 게바벤야민 유대인 정착순이고 우리가 원래 가고 싶은 곳은 자아바라고 아랍지역인데 입구가 따로 없습니다. 입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저기 보이는 윙마스라고 보이는 아랍동네지역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그 자바지역을 들어갈 수 있는 거기가 유일한 출구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더 길을 돌아서 계속 더 길을 돌아서 다시 계속 여긴 아까 봤던 곳은 마을레 믹마스가 그래서 여기 정착적이 있는 곳이고 여기 믹마스는 아랍 동네입니다 지금 저 위쪽이 개바 지역인데 저쪽은 아랍 동네는 저쪽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믹마스 지역을 일단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좌바라는 마을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죠. 여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은 A지역 아랍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마스 이스라엘 마스 이스라엘 마스 이스라엘 마스 이스라엘 마스 이스라엘 마스 이쪽을 통해서 좌바를 찾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니 길이 없고 라말라 쪽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좌바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다고 알사람이 알려줬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라말라로 빠지는 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개바 베냐민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다시 라말라 쪽으로 라말라 쪽으로 올라가서 좌바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바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빠지는 길이 없다고 하는데 북을 지도로도 찾을 수가 없고 북에는 GPS가 안되고 해서 찾아가야 하는 곳인데 빠지는 곳을 잘 찾아가야 하는 곳인데 이 아래쪽에 보이는 건네가 위치상 좌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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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바라 가고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이리 들어가야되는데 들어갈수 있게 되어있지가 않네요. óc 위기가 낯해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돼야 하늘 마치꽃이 좌와덕이 이곳이니까 못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치꽃이 좌와덕? 좌바라는 지역이 이 안인데 장벽 안에 있어서 아마 저기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문을 열 텐데 지금 다쳐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은 좌바 지역은 개바는 갈 수가 없겠네요. 집으로 갑시다.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체크포인트가 다 막혀있어가지고 칼란디아 쪽도 막혀있고 해서 지금 결국엔 여기 라말라까지 들어왔습니다. 라말라에 온김에 쇼아르마나 먹고 나가야겠네요. 여기 나오는 게 엄청 막히는데 엄마! 엄마! 내가! 사진 찍을게! 뭐라고? 샘이? 사진! 샘이가 사진 찍는다고? 응! 샘이가 사진 찍는다고? 여기 라말라에... 이볶음... 잠시!